음악 월요일 부산의 기온은 28도로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50에서 100mm 이내로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는 종일 2단계를 보이며 무난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배편은 대마도와 후쿠오카로 총 4척이 대기 중이고요. 이 중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로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기항선입니다. 이동하는 바닷길은 니나우가 좋음을 보이며 안정적이고요. 나머지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평소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체질에 맞는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는 한낮기온 31도, 후쿠오카는 34도를 보이며 맑겠습니다. 가을이 왔다 하지만 아직 여름과 가을이 힘겨루기를 하는지 낮에는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학로 해양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